졸업식 가봤어요? 누구 졸업.. 누구 다른 사람의 졸업식? 네 졸업식? 저희 친형 어렸을 때 졸업식 가봤던 거 같은데 그거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 누구 졸업식? 아! 옛날에 석원이 졸업식 갔었던 거 같은데 석원이 졸업식? 전 누군가의 졸업식을 가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갈 일이 크게 있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졸업을 못했거든 아 그치 초등학교 졸업만 해가지고 졸업식 자체를 저도 제 대학교 졸업식도 못 갔었어요 제 대학교 졸업식 스케줄 때문에 바빴어서 학사몽을 던지는 거 못 찍었어요 사진도 못 찍고 아! 사진 그냥 그 나중에 동진이랑 찍었던 거 같기도 나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안 주네 어쨌든 제 졸업장도 나중에 받았고 나중에 한참 뒤에 받았고 못 갔었어요 대학 졸업식도 어쨌든 어쨌든